자동차 디스플레이가 나타나고요 연결하는 순간 이 스크린은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아까 같은 앱들이 여기서 카카오네비가 있고 또 벅스도 있고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여요 한번 해보실까요? 인천공항 가죠?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? 네 카카오네비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천공항이 나오고요 한번 더 해봐도 될까요? 뭐 주유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가까운 주유소 알려줘 네 카카오네비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되네 가끔씩 가까운 주유소 알려줘서 알려줘가 잘려야 되는데요 카카오네비로 넘어가고 카카오네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좀 버그인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구글 해도 되고요 마이크로 눌러도 되고요 여기에 이 단추를 눌러도 되고요 음성 커맨드 단추가 여기 있거든요 아 일단 시동원은 오케이 구글인가요? 시동원은 오케이 구글이죠 오케이 구글 인천공항 길 안내해줘 네 카카오네비로 연결하겠습니다 중국어 하는 거네요 인천공항 네 카카오네비로 연결하겠습니다 뒤에서 하면 마이크가 앞에 있기 때문에요 좀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최신 음악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벅스에서 음악을 재생하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벅스 말고 다른 음악 앱도 되는 거죠? 네 여기 멜론도 지금 되어 있고요 멜론에서도 음악 틀 수 있죠 오케이 구글 멜론에서 트와이스 음악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멜론에서 트와이스 항목을 재생하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줘 sms 앱을 사용하여 엄마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늦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엄마님에게 보낼 sms 메시지입니다 늦을 것 같아요 전송할지 아니면 변경할지 선택해 주세요 전송 전송 중입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다른 메시저도 되는 거죠? 지금 어 다른 메시지 앱은 이제 그 메시지 앱에 서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는 앱도 있고 안 되는 앱도 있고요 그 해외에 왓셉 같은 거 되잖아요 워셉도 되고요 페이스북 메시저도 되고요 카카오톡도 나중에 곧 지원하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네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랑 어차피 카카오 모빌리티랑 손잡았으면 카카오 돌아오는 것도 더 카카오톡도 나중에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? 그랬으면 좋겠습니다